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늘은 큐베이스의 미디어베이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제가 미디어베이에 있는 샘플들이나 뭐 이런 거를 간단하게 가져와서 써 본 적도 있었고 예전에 또 몇몇 분들께서 미디어베이에 대해서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거든요 이제서야 이제 다루게 되었습니다 미디어베이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다룬다기 보다는 저도 좀 유용하게 쓰고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좀 꿀팁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 몇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베이스에서 전통적으로 미디어베이를 띄우는 방법은 단축키 F5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F5를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큐베이스5 시절부터 뭐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거 쓰는 분들을 주변에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왜냐하면 이렇게 숨겨져 있고 여기 오디오 샘플도 있는데 뭐 찾기도 불편하고 약간 뭐 하여튼 접근성이 좀 불편하다 그래야 되나 뭐 좀 그랬어요 그래서 거의 쓰는 분들을 못 봤는데 총괄 관리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큐베이스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바깥으로 이제 노출을 시켰죠 어디에다 노출을 시켰냐면 단축키를 굳이 누르지 않아도 어디에다 노출을 시켰냐면 가사악기 블루는 이 공간 바로 오른쪽에 여기 미디어 탭 여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로 미디어 베일을 여러분들이 빠르고 쉽게 쓸 수 있게 이렇게 노출을 시켜놨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가사악기를 불러오는 것과 플러그인 이펙터를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너무 쉬워요 사실은 왜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사악기를 어떻게 불러오느냐 예전에는 이렇게 불렀죠 F11을 눌러가지고 이런 창에서 불러왔죠 이제는 완전히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이제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VST 인스트루먼트 창이 됐고요 이제는 바로 여기서 불러오죠 트랙과 랭 트랙 인스트루먼트 또는 랭 인스트루먼트 그 두 가지로 이제 불러올 수 있고요 요거의 차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불러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애드 인스트루먼트 트랙 여기서도 불러올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트랙 인스트루먼트죠 여기서 트랙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또 불러오는 방식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사악기가 있다 그럼 여기를 들어가세요 VST 인스트루먼트를 들어가셔가지고요 가사악기 이렇게 목록이 있죠 쭉 목록이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나오고 싶으면 이렇게 그림 하고요 그림이 필요 없다 그럼 여기 버튼 여기 위에 버튼을 하나 누르시면 목록만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큐베이스에 설치되어 있는 가사악기 목록이 여기 전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갔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으면 그냥 바로 로딩이 됩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때그때 그냥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그나마 생긴 기능이죠 최근이어도 무지어 오래됐어요 이게 사실은 큐베이스 8? 8.5? 뭐 이때부터 들어왔나 하여튼 좀 오래됐습니다 미디어베이가 이렇게 이제 기능이 추가되기로는 근데 이렇게 쓰는 분들 거의 주변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써야 되냐? 이렇게 안 써도 되죠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니까요 이게 트랙 인스트루먼트 방법으로 불러오는 건데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단하게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림이 어떤 건 넣어져 있고 어떤 건 안 넣어져 있고 하는데 제가 사실 레슨 때 몇몇 설명하느라고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고 했는데 이 그림을 넣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아주 간단해요 아주 짧게 끝날 건데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 넣을 수 있는 거 그러면 이번에는 플러그인 이펙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너무 쉬워요 플러그인 이펙터에 대한 목록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있다 그러면 여기 똑같아요 이렇게 그림과 함께 나오고 싶으면 이렇게 다음 영상에 그림 넣는 법 말씀드릴 거예요 그림 필요 없고 목록만? 그러면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록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갖다가 집어 넣으면 드래그해서 그 트랙에 넣으면 돼요 물론 오디오 트랙이나 가상 악기 트랙에만 플러그인 이펙터가 들어가죠 미디 트랙에는 이런 플러그인 이펙터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아요 오디오나 가상 악기 트랙에 집어넣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디오 트랙이나 가상 악기 트랙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이펙터들이 있다 딜레이 뭐 이런 것도 있고 목록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펙터가 들어가 있어요 이펙터의 개념과 넣는 방식 이런 것들은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을 한 번씩 드릴게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넣는다는 이런 방식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미디어베이 창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가상 악기와 플러그인 이펙터를 넣을 수 있다 이게 나온 지 좀 됐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다 이런 방법도 있다 설명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미디어베이의 가장 핵심 중심은 뭐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건 뭐냐 사실은 루프 샘플 이것 때문이죠 여기 들어가 볼게요 누르면 뭔가 화려해진 이런 게 있었나 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간단해요 로직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들 쓰면 기본적으로 제공해둔 샘플 라이브러리들 있죠 큐베이스도 어느 정도 있어요 큐베이스 5 시절에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쓰기 좋게 퀄리티 자체도 좀 좋아졌고 이렇게 바로 노출을 시켰고 또 하나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쉽게 쓸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가셔서 힙합 볼트 뭐 이렇게 들어가시면 오디오 이렇게 파형이 보이면 오디오 파형입니다 미디 트랙이나 가사악기 트랙은 어떻게 또 나와 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눌러보면 이렇게 바로 들리죠 로즈 루프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 하나 불러와볼까 그러면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냅이 이제 켜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딱딱 붙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 템포에 딱 안 맞는데 이거 그럴 때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물결 표시 같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는 타임 스트레치가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오디오 파형이 뭔가 만져졌다 이런 거를 뜻하거든요 원본이 아니다 이걸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타임 스트레치가 돼서 실제 이 템포는 몇이든지 간에 여기 보니까 157 이라고 돼 있네요 여기 여기 밑에 이렇게 보니까 템포 여기 78.5 라고도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두 배 하면 157 되네요 어쨌든 근데 그 템포인데 지금 제가 해 놓은 거는 디폴트 값이 없기 때문에 120 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타임 스트레치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쓰는 방법이 화살표 세 가지 뭐냐면 화살표에서 노멀 사이징 사이징 무브 콘텐츠 사이징 어플라이 타임 스트레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화살표에 대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넘어갈 거예요 그 영상을 꼭 참고해 주세요 화살표가 세 가지나 있어서 이렇게 바뀌죠 이 뭐야 그러면은 지난 영상을 꼭 보셔야 돼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타임 스트레치를 할 수 있어요 들어보고요 미리 듣기로 이렇게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갖다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동으로 들어보기도 할 수 있고 끌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사이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게 어 이 한번하고 한번 재생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하게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뭐 한번 여러분들 어 영어 설명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아실 수 있는데요 오토플레이 뭐 한다 뭐 누르면 선택하면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그 비트에 자동으로 갖다 맞춘다 요런 개념의 여기 여기 지금 요 두번째 요고요 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프로젝트 지금 창에서 플레이 하는 걸 기다린다 이거 자동으로 재생하지 않고 플레이를 눌렀을 때 재생이 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껐다 껐다 해보시면 기능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재생되는 볼륨입니다 이게 볼륨 볼륨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작게 두고 싶으면 작게 해보시고요 이렇게 작아졌죠 무지 작아졌어요 네 커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를 때 어우 뭐야 깜짝 놀랐어 너무 커 막 이러면은 요 볼륨을 좀 제어하시면 돼요 요거 볼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샘플이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뭐 드럼 샘플도 있고 그 다음에 칼레이더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뭐 공감각 공감각적인 뭐 그런 사운드 사운드 디자인이나 어떤 어떤 영화 음악 뭐 영상 음악 같은데 쓸만한 무슨 분위기 잡아주는 텍스처음음 같은 텍스처 사운드 같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넣으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롭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지금 자동으로 타임 스트레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또 보면 이렇게 그림이 요 무늬가 들어가 있고 템포에 지금 이제 이게 디폴트 템포인데 120인데 120에 딱 맞게 마디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쓰기에 좋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파형의 템포와 실제 내가 지정해 온 템포가 너무 이질감 그러니까 너무 편차가 크다 그러면 음질 열화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정해 온 템포와 좀 비슷한 류의 템포를 갖다 쓰는게 좀 추천해 드리는 방법입니다 너무 템포 차이가 크면 음질 열화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가지 눌러보면 뭐 리듬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여기 보시면 어 요렇게 이제 요렇게 보이죠 요런 것들이 바로 이제 미디 트랙이에요 그래서 미디 트랙인데 요렇게 해서 드래그해서 갖다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미디 트랙인데 어떻게 되냐면 어 그 미디 트랙 찍혀져 있는 미디 루프 샘플이 나오고요 요렇게 미디 루프 샘플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가상악기를 하나 불러옵니다 이 음원에 연관이 있는 가상악기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같이 불러오게 되고 여기 보면 할리온 소닉이라고 이렇게 밑에 자동으로 불러온 게 이제 지금 방금 불러오면서 이제 된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모양이 좀 다른 거는 미디 트랙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 트랙도 있고요 미디 트랙 같은 것도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프나 샘플 뭐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바로바로 불러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나 이제 모양이 보이는데 이건 아까 미디 트랙이랑 또 조금 다른데 그렇다고 오디오도 아닌데 이거는 가상악기 트랙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러오시면 어 아까처럼 이렇게 미디 트랙으로 생성되고 가상악기가 렉 인스트루먼트로 하나 생성되는 방식이 아닌 어떻게 하냐면 그거 자체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요렇게 모양이 다르죠 이거 인스트루먼트 트랙 그리고 나서 요렇게 찍혀 있습니다 미디 찍혀 있는 거 좀 비슷한데 미디 찍혀는 비슷한데 트랙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모양이 좀 달라요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이 드래그 앤 드롭으로 루프나 샘플 뭐 이런 거 바로 불러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셋 계열이 있는데 이거는 저도 거의 쓰지도 않고요 사실은 몇 개 좀 제가 한번 들여다 보긴 했거든요 별로 저는 잘 안 쓸 것 같아 가지고 뭐 써 본 적이 없고 요거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유용한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파일 브라우저 파일 브라우저가 어 지금 미디어베이 기능이 나오고서 그 없었고 9.5였나 9였나 하여튼 그때 쯤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최신 버전 10.5기 때문에 어 이제 요게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어 그래도 큐베이스에서 한 진작에 넣어줘야 될 기능인데 9인가 9.5인가 그때 나왔어요 아주 편해졌습니다 뭐냐면 내가 외부의 샘플을 가지고 있을 때 있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효과음 샘플들을 이제 제 특정 이제 폴더에다 하나 모아 놓는데 이렇게 가지고 저는 사운드 샘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모아 놓습니다 근데 이제 어 이런 사운드 샘플들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윈도우 쓰든 맥을 쓰든 뭐 폴더 찾아 들어가서 윈도우 탐색이나 아니면 뭐 파인더 이런 거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찾아 가지고 찾아 가지고 해 가지고 여기다 드래그 해서 넣거나 아니면 뭐 뭐 임포트를 하거나 뭐 이렇게 쓰는데 굉장히 좀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이 기능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서야 라기보다 좀 됐으니까 9.5 인가 하여튼 그때 나왔으니까 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굉장히 늦게서야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샘플을 큐베이스에서 아까 미디어베이스에서 자체 제공하던 어떤 루프나 샘플들 어 소스 처럼 바로바로 들어 보시면서 바로 어 나 이거 맘에 들어 그러면 오케이 드래그 앤 드롭 해 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로 창이 뜰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뜰 수 있는데요 어 이거 뭐야 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do not ask again 누르고 닫아 버렸으면 다시는 안 떠요 그럼 프리퍼런스 다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 나중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그때 혹시 모르니까 do not ask again 요거 안해요 항상 이렇게 체크 빼서 항상 물어보게 하면 왜냐면 상황에 따라 어떨지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서 프로젝트 폴더 안에 그 오디오 폴더가 있는데 거기로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겠죠 안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이동하거나 어디 다시 열어봤을 때 어 왜 없어졌어 왜 날아갔어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카피는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요거 오케이 를 누르면 카피가 되면서 밑에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샘플에 있는 요 소스는 그대로 있고 이 프로젝트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프로젝트 안에 오디오 폴더 안에 또 복사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럼 파일 관리가 굉장히 안전하고 분실될 위험도 없고 무리 없이 이제 어 프로젝트를 보관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요즘에 이제 파일 브라우저 굉장히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vs 인트루먼트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플러그인 이펙터를 불러오고 그 다음에 루프와 샘플도 불러오고 있지만 요 기능 무시 못해요 요거 요거 진짜 외부 샘플들 가져올 일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딱 지정해 주면 항상 열때마다 그 창이 계속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효과음 샘플 사운드 샘플들 모아 놓은 그 폴더를 딱 선택해 놓으시고 항상 큐베이스에서 요 창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보릿은 뭐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는 것들 이제 넣어놓는 공간인데 뭐 저는 뭐 그렇게 잘 쓰진 않아 가지고 근데 아마 유용하게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페이보릿을 쓴다 그래도 저는 이제 가상학기 내에서 뭐 이제 지정해 가지고 쓰는게 더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굳이 쓰지는 않네요 어쨌든 이렇게 미디어베이에 있는 기능들 살짝 이렇게 다뤄 봤구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곁들이자면 간혹가다 이럴 때 있죠 검색어로 찾고 싶을 때 바로 위에 있어요 그냥 아 일일이 다 들어보면서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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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불편할 수 있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검색창을 쓰세요 서치 여기 보이시죠 이게 있는데도 이거 잊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여기 루프앤 샘플 보시고 붐 그러면 붐 사운드 뭐 이렇게 나오구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힛 사운드 그럼 힛 뭐 이렇게 힛 그 다음에 킥 킥 이렇게 킥 해주면 킥 관련된 검색창을 좀 유용하게 쓰시면은 어 굉장히 좀 편리하게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원샷 소스들이나 아니면 드럼 소스들 요즘에 특히 비트메이커 이런거에 관심이 되게 많은 또 시기이고 하니까 그럴 때 큐베이스 내에 있는 샘플들도 꽤 그럴싸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한번씩 찾아가지고 기왕 큐베이스 구입해 가지고 최신버전 쓰는거 이런 기능들도 함께 써주면은 어 굉장히 좀 좋겠죠 오늘 미디어베이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또 남겨주시구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한번씩 부탁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꿀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프 뮤즈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